2달 전ら 6번째 뱅콩 2번째 뱅콩 1,2번째 뱅콩 물 2,5분 더 1컵 2,4분 더 2,5분 더 2,5분 더 3분 더 2,5분 더 works 2,5분 더 6분 더 3분 더 양배추 송송 양배추 양배추 소금 오븐에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두부 소금 고춧가루 계란 고구마 양파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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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고추와 마늘 굳이 고추 가루 매운 고추 당근에 볶아주기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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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아삭아삭 고춧가루 오늘은 치키는 간장찜을 넣고 간장찜을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